한국의 문화들 외국인들이 경험해보고 나서 완전히 사로잡힌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하철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서울의 지하철은 최소 10년은 앞서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신문물의 극치이자 와이파이의 천국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하죠. 다양한 외국인들의 인터뷰와 체험기를 들으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은 언제 개통되었을까요? 1974년 8월 15일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고 당시엔 1호선이 아닌 종로선이라 불렸습니다. 개통 당시의 규모는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1개 노선에 9개역, 전동차 60량인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의 지하철은 9개 노선에 300개역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니 오늘날의 지하철 수준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가늠하시겠죠? 지난 2020년의 지하철 1호선은 46번째 생일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역사가 깊은 1호선인 만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여행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가 한국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일 서울의 훌륭한 지하철을 꼭 타봐야 하는 것을 뽑았습니다. 또 미국의 여행정보 사이트 원더위즈덤에서도 아시아의 4대 지하철 중 하나로 서울 지하철을 꼽으면서 서울 지하철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을 위해 여름철에 냉방을 약하게 하는 양냉방 칸을 운영한다. 그러한 점이 매력적. 지난 2013년에는 미국 CNN 방송과 영국의 BBC 방송이 서울 지하철의 무선 인터넷 수준을 세계 최고로 꼽았고 교통카드 시스템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빵빵 터지는 와이파이 덕분에 우리는 지하철에서 지루하지 않게 먼 길을 다닐 수 있고 데이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진짜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인터넷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케이트 테일러 기자였는데요.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토록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열광하는지 궁금했다고 말하며 일주일 동안 서울의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경험을 기사해 실은 그녀는 한국 지하철에 단단히 반한 모양이었습니다. 7년 동안 뉴욕 지하철에 적응하려 애를 썼지만 자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갖고 설계된 것이 아닌기 생각했다는 글로 쳐둔을 뗀 테일러 기자는 툭하면 이유도 알리지 않고 늦게 정차의 약속에 늦은 적이 다반사였다며 새벽 2시에는 무려 90분간이나 갇힌 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 지하철을 타봤는데요. 제가 7년 동안 경험한 미국 뉴욕 지하철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나더군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탓에 헬로 땡큐 같은 말만 연발한 채 미소 지었던 적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어느 날은 어묵꼬치로 컵에 구멍을 내는 바람에 새어나온 뜨거운 국물에 손을 대이기도 한 실수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안에 들어갔을 때 언어를 몰라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 깜짝 놀랐던 그녀인데요. 이용하기 편한 것뿐만 아니라 빠르고 깨끗하며 비싸지도 않다는 것을 실감했고 구글 맵과 카카오 지도, 지하철 앱을 사용하면 갈아탄력과 노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길치라고 밝힌 테일러 기자가 헷갈리지 않고 탔을 정도면 우리나라의 지하철 서비스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감이 옵니다. 또 한글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도 승차권을 구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기본 요금도 저렴한데다가 어느 역에서나 간편히 교통카드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테일러를 사로잡았습니다. 역 내부는 확 뛰어있고 널찍해서 시야를 시원스레 확보해주며 쇼핑센터가 질비해서 옷과 맛있는 음식 등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더해집니다. 플랫폼의 열차가 정차하면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것도 마냥 신기하고 유난히 깨끗한 좌석과 한국인의 진심 어린 배려가 돋보인 경로 우대석, 장애인 보호석, 임산부 보호석도 자신의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영하 6도까지 기온이 내려간 날 좌석에 열선이 깔려 그 따뜻함의 감동이 밀려왔다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뉴욕은 밤새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 비해 서울의 지하철은 새벽 1시쯤 운행이 중단되었다가 새벽 5시 50분에 운행이 재개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서울 지하철 사랑에 푹 빠졌다고 밝히며 테일러 기자는 글을 끝맺었는데요. 이쯤에서 뉴욕의 지하철 문화는 어떤지 살짝 엿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뉴욕의 지하철은 상당히 더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된다. 는 곳이 바로 뉴욕의 지하철이라고 하는데요. 곳곳에 음식물을 버린 흔적들은 물론이며 승강장 바닥에 쥐가 돌아다니는 모습은 그다지 놀라운 풍경도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쥐가 피자 조각을 입에 물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영상은 아주 유명할 정도니까요. 때에 찌든 바닥이 혐오감을 일으키고 환기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노숙자 냄새가 빠지지 않아도 뉴욕커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적응이 된 탓이 아닐런지요. mbc의 방송 프로그램인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몇 년 전 프랑스 친구들이 한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프랑스 친구들은 깨끗한 지하철 내부를 보고 바닥에 앉아서 밥도 먹겠어 실시간으로 위치가 보인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역 안에 있는 간식 자판기에도 호기심을 보인 것으로 봐서 교통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꽤 놀라게 한 듯 보였습니다. 방송에 출연했던 칠레의 세 자매도 승객들이 안국한 줄로 질서 있게 대기하며 탑승하는 모습에 감탄하고 말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지하철 질서의 엄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외국인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주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이유는 졸면서 선반 위에다 무심하게 물건을 놓아두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둬도 걱정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짐 훔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남의 짐에 무관심해서 너무 안전하고 좋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양심은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 내에 추락사고를 방지해주는 스크린도어는 요즘 설치 안 된 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한 일본인 기자가 일본과 서울 지하철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엔 도쿄의 중심부 지역을 제외하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 설치된 스크린도어 역시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가슴 높이 받게 되지 않아 커다란 위험을 막기엔 다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뛰어난 스크린도어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에 불가리아, 브라질, 프랑스, 중국 등의 스크린도어를 성공적으로 수출했다고 전해집니다. 뭐가 박성민 목숨 걸고 사랑했던 기억만 남아있다. 목적까지 닿은 울음 그으면 확 다오를 주황빛 암정구 속의 그윽한 향기 한중. 스크린도어에 새겨진 아름다운 시 한편인데요. 편리한 대중교통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에 새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모과처럼 향기로운 저녁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